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구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른쪽 이어서 왼쪽 윤박씨가 영화 대회비에 응원을 하러 직접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피켓이 있거든요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대회비 파이팅! 감사합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구요 대회비 파이팅 좋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역시 대회비 파이팅 우리 리액션 보시에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팬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박씨 또 먼걸음 해주셨는데요 오늘 대회비 많이 기대하시는지요?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조진영 선배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응원의 힘을 또 보태기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대회비 정말 제목이 강렬하잖아요 그 제목만큼 이 시대에 정말 걸맞는 아주 재밌는 영화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박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나 멋진 배우분들이 속속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